와가지고 네 자 그러면 방송 시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늘진 것도 좀 이렇게 하고 5 4 3 2 1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의 BJ 빅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네요. 이 말일이 되니까 정리하고 끝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막 닥치고 또 계속해서 막 또 전화도 오고 막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웠네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팔도 못 열었어요. 아 뭐 어차피 아침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아침부터 아 그렇죠. 네 아침부터 이 뭐 인터넷 방송을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저녁에 하고 네 보통 틀어놓고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뭐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고 그렇죠. 네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또 방송이 또 다른 분들은 조금 재밌죠. 네 새로운 얘기들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재미없어 할 거예요. 네 지루해하고 이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어 이걸 재밌다고 느끼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음 물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소일 시간을 보내는 개념으로 많이 보시는 방송들이 예능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능 방송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네 알아서 자기들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약간의 대리만족도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오죽하면 집에서 밥 해먹는 것도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예 그 나오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그런 거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일상적인 것들을 아 그것도 예능이 된다는 거 참 네 그러네요. 네 오늘 방송 네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할 내용은 아 이게 아닌데 음 어 뭐 간단한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네 간단한 내용이 뭐냐 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 전에도 한번 보신 게 있을 텐데 예 요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예 여러 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만 해야겠다 오늘 예 준비해 오기는 네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예 대충대충 간단간단 네 고렇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네 여러분들이 아 지금 안 보이시겠다. 네 이 글씨가 보일라나 모르겠네 뭐 일단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을 키워서 예 글씨가 여러분들이 보이실까요 그냥 크게 봐야 되나 네 이렇게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번에 다른 분들이 이제 했던 내용 중에 예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네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보이려나 네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기술이 뭐예요? 테크놀로지 로드는 R 로드 맵은 맵 그래서 R 아 아니지 기술이니까 T TRM이죠. TRM TRM 네 TRM인데 국가 기술 로드맵이 있어요. 국가 기술 로드맵은 NTRM 예 여러분들이 이제 NTRM에 대해서 조금 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 지금 당장에 대한 그 코앞에 있는 것도 본업도 충실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하시려면 향후를 대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TRM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어 중소기업은 영어로 뭐예요? 예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 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40대 전략 분야와 예 40대 전략 분야 그리고 255개 세부 전략 분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이걸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데 어 이 전략 분야를 보고 예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컨소시엄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오늘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러면 네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는 거고 부는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활용되는 분야라든지 루즈통 또 뭐 이거를 관련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업을 하시면서도 그 거래처들 중에서 어 우리랑 같이 이제 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늘상에 물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과제가 나왔으니까 그때 가서 찾아야지. 네 그거 안 돼요. 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케이트 사이트에 보니까 뭐 오늘 나온 사업 중에 하나가 무슨 사업인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업도 하나 같이 한번 잠깐 보고 가면 거기도 그 컨소시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당연히 사업은 어디서 찾으면 되요. 정실미 카페에서 찾으면 되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의 정부 출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어 제가 봤던 내용을 하나 좀 같이 볼게요. 컴퓨터 좀 느려서 어 오늘 봤던 내용이 이 이건가 미래성장동력사업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상기평에서 하는 거. 아 이것도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로그인 로그인 아 이거 이씨 이건 내꺼 아니고 아 틀렸어 정실미 카페에 보시면 예 오늘의 그 정책자금이 나와 있어요. 오늘의 정책자금. 굉장히 많이 하루에도 여러 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017년 제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 지원 대상 예 과제 공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사업 목적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컨소시엄 구성하는 방식이 크게는 뭐 병렬형 통합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일반형도 있어요. 일반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제 좀 규모가 커지면 통합형 병렬형 과제가 나와 있는데 이 전략 분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템 고민도 하셔야 겠지만 아이템 고민은 일단 4차 산업혁명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ICT 를 접목하면 되요. ICT 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면 되요. 쉽게 생각하면 와이파이 접목 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냥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어떤 칩이나 어떤 연계 연결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으면 되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기 그 내용에 그 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컨소시엄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아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기타 유의사항 밑에 밑에 여기 보안등급 참여율 문의처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네요. 제일 밑에 보면은 이 사업 공고 제일 밑에 보면 정보 공유 게시판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보 공유 게시판 이거 KT 에서 하는 거예요. KT KT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안되구요. KT 홈페이지가 아니라 밑에 나와 있어요.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장은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컨소시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요 게시판 위치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더라구요. itech.kt.ri.kr 메인페이지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산업기술정보공유 게시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게 KT 지금 이제 검색된 거고 네 여기 먼저 들어가시면 네 이 페이지가 이제 산업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KT 에서 하고 있어요. KT. KT가 어디에요? KT 어딘지 몰라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상기평이네 상기평. 네 제가 이거를 산자부 쪽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이 상기평 쪽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산업정보 아 산업기술정보공유 게시판이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업무바로가기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산업기술정보공유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어 이 참여기관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볼 수 있대요. 근데 되게 당황스러웠던게 여기 지금 컨소시엄 정보공유 게시판에 지금 밑에 보면 글을 남긴 업체가 있는데 딸랑 6개. 6개 있더라구요. 6개. 근데 6개가 언제적이냐면 2014년이에요. 2014년.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했던 2017년. 2017년 사업 또 안나와 있네. 여기 또. 뭐 해놨다고 하면서 또 안나와 있어. 여기 뭐야 이거. 이 사업이름이 뭐죠? 사업이름이 뭐야. 미래성장동력신규지원인데 미래성장동력신규경명을 볼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나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다른거라도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게놈. 관련해서 봤더니. 없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여기 지금. 2017년에 없어. 아무도. 전체를 했더니 없어. 2017년에 뭐 컨소시엄을 원하는 기업들이 없어. 근데 이게 컨소시엄 사업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공고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거냐면 이 규모화가 되어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예산이. 보면은 웨어러블 스파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50억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해 가지고 116억원이고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 반도체 개발해서 38.63억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 과제 특성에 따라 2년에서 5년. 물론 RFP 참조해 가지고 뭐 특성에 따라 뭐 자유공목, 품목지정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지정 공고 나오겠죠. 이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멘트기업이 지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이쪽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들과 협업을 했던 대표님이신데 이런거 좀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규모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기업이 50억 받아서 하는 건 아니겠죠. 컨소시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형이든 통합형이든 병렬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계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다? TRM이다. 기술 노드맵.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디바이스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스마트홈 비즈니스 여기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여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스마트 미디어 기기 여기에 좀 해당하겠죠. 스마트 미디어 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시계 밴드라든지 또는 실감형 고육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전략 품목에 대한 게 이렇게 한 40개 정도 나와있고 그 중에 세부 품목에서 255개 세부 전략이 나와있는 이 품목들을 보면서 이 관련 아이템을 보시는 것들도 해야겠지만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사업 과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미래성장 동력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원 대상 분야가 이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게 이 전략 품목하고 유사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도 있어야 되지만 같이 협업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래처가 있다고 하면 거래처의 거래처도 좀 알아두셔야 가지고 이런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지금 RFP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RFP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처음 들어보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현금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100% 그냥 다 지원을 해주는 줄 착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 면담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고 그나마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진 건 예전에는 출연금에 대한 걸 잘 모르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출연금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알아요. 이제는 이제 R&D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컨설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R&D 관련한 내용들을 모르면 그건 컨설턴트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 관련 내용들을 많이 알고 또 과제 유형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과제 유형 가 추진 체계에 있고 나가 개발 형태 다가 공모 형태인데 이 공모 형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원천기술형 같은 거예요. 원천기술형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건 돈이 쏟아 부어도 부어도 용광로에 돈 쏟아 붓는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비추천하시고 지정 공모형 과제에서 RFP라는 게 있어요. Request for Proposal라고 해서 과제 제안서, 수요 제안서, 수요 조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미리 먼저 합니다. 보통 상기평형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전쯤 이걸 먼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품목 지정형으로 이렇게 과제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품목을 이렇게 RFP 제시 없이 다음과 같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 중간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유 공모형 정책 지정형 과제는 근본 공모에 해당 사항 없대요. 네 그래서 요 관련된 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 연계 시스템 여기에서 아예 딱 이름이 다 지정돼 있잖아요.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어디 멀리서 찾고 있는데 뭐에서 찾으면 돼? 이 과제명에서 찾으면 돼요. 과제명 과제명 이름을 보면 이걸 좀 더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공고에 맞게 과제명을 조금 더 구체화 구체화를 해서 과제명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40개 분야가 보면 대부분 뭐에 해당이 돼요? 딱 봐도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 뭐 항공우주 관련이라든지 생활안전, 정보보안 이런 것들은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아마 이런 분야가 안 바뀔까 추가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관련해서 해당 내용이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차년도 이런 사업 분야를 만드시거나 또는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아이템 또 회의도 하시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시고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그리고 화장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한 것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몰랐는데 이게 주변 다른 전문위원 선임위원님께 들어보니까 화장품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화학제품이다. 이 화학제품? 그렇지. 화학제품 관련이다 보니까 화학 관련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관련해서 이 화장품에는 웬만한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화장품 업체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손쉽게 복제 상품이라든지 모방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영원히 바뀌지 않는 디자인 같은 것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는데 이 디자인 자체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가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품목들 40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전략품목의 정의도 보시고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뭐든지 과제를 이렇게 하실 때 공고문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전략품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하다못해 자유흥모라고 해도 여기하고 연계가 그래도 좀 돼야 돼요. 그냥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인 뭐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독보적인 기술력은 그 기업의 니네 기업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지 굳이 이거를 여기서 뭐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통화 씩은 일주일에 통화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하루에 통화를 뭐 열대 통화 씩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통화는 또 어 뭐 세계 최고 기술력 국내 최고 기술력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아 제가 예전에 그 보험 지휘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 100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 세계 최고 기술력 우리나라 사람 좋아요. 인재가 우리나라는 또 자산 자산이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자원이 뭐 많이 없다고 하니까 이 기술력 부분 또 교육도 많이 이제 하고 받고 또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참 좋아요. 근데 어 이건 뭐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고 뭐 제가 또 옛날에 경험상 제 개인적인 경험상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이런 서로 협업하거나 서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한 내용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요 전략 품목만 보시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된다 연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기술개발 지원 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컨소시엄을 같이 좀 생각해야 되고 컨소시엄을 하면서 동시에 또 올해 올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평생 똑같을 거예요. 평생 우리나라 인구가 한 1억 2천만 1억 1억 명 넘지 않는 이상 항상 국내 내수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어 최근 들어서 제가 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각지도 않은 데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전혀 뭐 수출하고는 관련이 없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수출에 대한 부분을 또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고 보통 D협 대표를 만나면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 자체 본업들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R&D 과제도 한 파트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컨소시엄 마지막으로 수출.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올해 거의 뭐 주력되는 포인트예요. 물론 물론 이제 5월 달에 대통령이 새로 또 바뀌면 방향 전환이 조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산 편성 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청 로드맵을 보실 때 뭐 스마트 밴드 시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컨소시엄 거래처 협 협력할 수 있는 컨소시엄 업체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아이템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요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저희도 네 저희도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또 컨소시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관련한 메일들을 또 하나 보냈고 음 물론 그 담당 공무원들은 별 생각이 없어서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에 고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고 고런 부분을 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고 있고 또 아침에 또 다른 분 제 멘트 기업도 전화와 가지고 어 지금 시험 시험원 시험원이죠 시험원이랑 지금 같이 좀 컨소시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만한 그런 사업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좀 빨리빨리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렇게 연락도 왔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든지 대부분 에요 전략 품목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참여기관에 같이 좀 고민하시고 또 중기청 같은 경우 위탁기관까지 있으면 더 좋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산학연 관련해서 학교 쪽 제휴하는 부분도 산학협력단이 있으니까 산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산학협력협회 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지정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네 뭐 꼭 같이 뭐 당장 진행하지 않더라도 하반기도 있고 내년 뭐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간다기 보다 먼저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연구 분야 교수를 좀 찾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네 이런 내용 하나 있구요 다음에 요거 오늘 하나 내용 요거 네 요정도 해서 요 내용들 조금 심화 약간 심화 정도로 이렇게 좀 봤구요 아 네 다음 뉴스를 하나 좀 보고 갈게요 네 뉴스를 좀 하나 보고 가고 싶은데 이게 안되네 이게 무슨 고발 뉴스 같아 뭐 예를 들면 진짜 고발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 뉴스를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화가 나서 네 이거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좀 하나 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예 자 여기 맞나 모르겠다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네 인터넷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뉴스를 좀 하나 좀 볼게요 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좀 갖고 보셔야 돼요 자 관련해서 하나 보시면 네 요거 하나 볼까요 이거 이거 하나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자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네요 조선일보 네 내 기억은 컴퓨터에 저장 외국어는 뇌로 바로 다운 네 이 앨런 머스크 라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네 스티브 자스와 양대산맥으로 굉장히 예 그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유명한 다람이죠 예 인간 내 컴퓨터 연결 도전해서 지금 이제 이게 시험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내 피질의 초소형 ai 칩 심어 컴퓨터와 생각 공유 기술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예 SF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회사가 아니라 기술 이름이 유럴 레이스 회사의 이름은 유럴 링크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게 지금 보면 음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한가 안하는가 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게 실제로 지금 사람의 뇌파를 분석해 자고 있는 사람의 꿈 장면 해독하는 뇌파를 읽어 사지 마비 장애인이 원하는 대로 외골격이나 로봇이나 외골격 로봇이나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끔 우리 뉴스에 이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런 영생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확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지금 다음을 생각한 앞으로의 뭐 몇 년이겠어요 이게 이게 일상화 되고 사람들한테 접목이 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자동차 라고 해 가지고 자동운전 되고 자동주차 되고 하는 것들 이 아이템이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현실화되고 해 가지고 지금 접목하는 데 까지 어 대략 아무리 안 걸려도 한 10년 15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화가 나오는데 있어서 한 10년에서 많게는 20년 정도 후에 되면 이런 것들이 내 구현이 될 시대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구자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아 이런 좀 이런 황당 무게한 것 같으면서도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에 좀 기획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제대국 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대국 15 11인가 10인가 9인가 뭐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좀 요런 부분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줄 수 있는 4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거 한번 짤막한 뉴스를 하나 보여 드리구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제가 요즘 저 알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에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알았던 기업이긴 한데 이제 조금 자세히 알아본 기업 중에 하나 이 한랄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랄식품 관련한 뉴스를 어 오늘 갑자기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포스트 차이나로 뜨는 한랄식품 시장 수출 확대는 산 넘어서 앉아 물론 이 기자 이 기자가 하는 얘기를 100% 믿을 건 안돼요 네 이 기자가 이 기자가 이 내용 몰라 솔직히 뭐 할 날이 뭐고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에 기사가 나오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거 정리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사람이지 이 사람이 뭐 이걸 조사하고 이렇게 나는 별로 별로 믿음직하진 않은데 아무튼 왜냐면 기자들 기자들 하고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전문분야 지 내용 자체가 전문분야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고건 적당히 걸러서 들으세요 걸러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랄 인증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국 사드버복으로 인해서 농식품 수출 피해가 되면서 한랄식품 시장이 다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업체가 제가 지금 있는 제가 지금 뭐 얘기했던 그 업체도 마찬가지 한랄식품 인증 관련해 가지고 어 여러가지 공기관들과 이런 얘기들을 좀 해왔었던 네 그런 기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어 고 지금 시장 인지도 수출 인증 절차 까다롭고 뭐 이렇게 된 이제 한랄식품 관련 내용인데 이슬람인구가 18억명이래 이슬람인구 18억명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거를 29일날 얘기를 했대요 이 기자가 이제 따라 받아서 쓴 거겠죠 자 2020년이에요 조만간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까지 정말로 와 2017년인데 2020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조 6천억 달러로 규모로 성장한대요 자 이 한랄을 먼저 좀 알아야겠죠 한랄이라는 건 이슬람 궤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 가공된 제품인데 완정품 뿐만 아니라 처리와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관련 공식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자 어디 관련 공식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랄식품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한란식품시장은 비무슬림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도 얼마든지 문은 열려있다는게 전문가들이 분석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사드가 지금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보복이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농식품의 경우 일본 중국 미국 중 3개 국가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절반 갖고 온 비중이 다르는데 중국은 일본의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 내용 포인트에요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890%까지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요층이 확실한 한랄식품시장이 자리를 잘 잡기만 하면 농식품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어요 정부가 내다보고 있어요 행정부가 문제는 이거를 뒷받침 해줘야 되는 누가 수출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어디가 떠오르세요 수출입은행 또 무역보험공사 또 무역투자진흥공사 생각떡 떠오르잖아요 근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슬람 협력기구가 있는데 OIC 57개국으로 농식품 수출액이 다음과 같이 증가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 다음 내용 다음 다음 뭐야 여기 나와요 누구냐 이슬람 자 중요한건 농식품 수출업체 입장에서 한랄인증 받기 쉽지 않은데 국내 유일의 한랄인증기관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KMF인데 얘네들도 KMF 인증이 어디에서만 효력이 있다고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만 효력이 있다고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식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얘네들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있나 인도가 이슬람국가 이슬람국가로 수출을 원하는지 경우 현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지인증 자 그러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국가별 인증을 받는 현실은 불가능하대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 한랄인증 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어마 무시하겠죠 네 이게 내막 관련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거기가 좀 잘 되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국산 한랄인증 제품 전용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망산물 적극적 발굴할 계획이다 라고 했어요 하 재잔 이 내용 알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충격적일거에요 아무튼 아무튼 농식품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수출 다변화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4분기를 목표로 가장 큰 한랄식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와의 교차인증을 추진하고 현지에서의 연중 마켓을 강화한 등 공격적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진출한 나라 우리나라 기업들 현황 파악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봐야지 좋은 기회가 있고 한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참 많은거 같더라구요 수출지원센터 개뿔 여기도 전화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해주는거 해봐야 일부 컨설팅 비용 지원해주는거 누구한테 전줘요? 이슬람교회 준항해주는것도 아니고 얘네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또 뭐 MUI 인가 뭐 또 저거 여러 인증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식품 식품이 아니라 한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뉴스가 나온 내용인데 내가 이 정빛나 기자한테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기사를 썼다고 하면 새벽 6시에 이거 확인하고 썼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해외랑 협력하고 이런거 진행하는 데서 좀 좀 멍청하게 한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이거 대부분 보면 기업들한테 떠넘겨가지고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해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죽하면 제가 2016년에 그 상기평 상기평인가 산자분가 담당자 그 뭐 사무관인가 나와가지고 뭐 국제기술협력사업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줄 줄을 몰라가지고 별도의 또 에이전트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제가 그걸 좀 하고 싶다고 많은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이거 아마 우리 협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게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슬람 협력기구 57개국에 이만큼에 대한 수출을 우리나라가 확대할 수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거를 모른 것 같아요 너무 이 참 아무튼 요 한란엔진 관련 뉴스를 네 이거 보고 참 네 이게 이게 진짜 되는 건데 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해서 요런 뉴스 요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요정도 요정도 두 개 정도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구요 네 뭐 하나 더 뭐 부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요런 거 있다는 거 한국지시재산서비스협회에서도 요런 자격증 뭐 이런 전문가 양성교육 이런 걸 하네요 그래서 교육시험 희망적 경제부총리 뭐 무수단태 다음과 같이 점심 줘요 점심 줘 교육기관에서 점심 주고 약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취업지원 이런 거 해주네요 그리고 수강료는 25만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강료 25만원 네 교육시간이 10일부터 23일 하루 종일인데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이렇게 특허청에서 주간 뭐 직재산서비스협회 여기 협회에서도 지금 막 자식 자격증 막 많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 정실미 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도 기업 R&D 지도사 자격증이 있구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방송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 두개 두가지로 생각할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에요 하나 전략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에요 뭐냐 두가지죠 이 제조업과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과 우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대략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해 봐야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 그냥 두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지금 기업 본업에 관련된 본업에 관련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와 컨소시엄 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에 관련돼서 인증을 어차피 받을 때는 어 그 인증 받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템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정도 간단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오늘 방송 좀 들을만 하셨나요 네 제가 뭐 많은 것들을 더 막 얘기를 해주고 싶긴 한데 너무 그 네 너무 자세하게 하면 네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 하기도 하고 또 그 말해도 여러분들 잘 못 알아 드실 거야 아마 근데 네 뭐 거기까지 얘기해 봐야 뭐 소용도 없고 뭐 현황에 따라 다 다르고 또 기업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뭐 얘기를 해 봐야 여러분들 어차피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핵심 내용들은 40개 분야에 40대 40대 분야에 255개의 전략 품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로드맵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그 기술개발 과제 아이템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유익한 시간들은 우리도 유튜브에 한국기술개발협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명함을 보내드리면 또 전화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TV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제 홈방송국이라고 하죠 거기 보시면 제 연락처 이메일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메일 보낸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터넷 원래 쓰는데 좀 이메일을 보내시던지 네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이 좀 되는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여튼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방송 보신다고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주 방송은 4월 5일날 식목일이라 진짜 방송 쉽니다 안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이번주가 4월 첫주인줄 알고 다음주 방송 쉬어요 라고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주가 아니고 다음주였어요 그래서 다음주 4월 5일은 아침 방송 10시 쉽니다 안합니다 10시 방송 안하니까 식목일날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시고 혹시 방송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다리지 마세요 안해요 4월 5일 방송 안하니까 푹 아침에 푹 늦잠 주무시던지 뭐 다른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반말은 아니에요 안녕 네 인사에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